쥐잉! 조져버려 처음에! 하지만 그 다음이 마방 아파 아파 이봐 아파 그렇지 막아버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나쁘지 않아 올라와라 아아 뒤에 법사가 있는게 좀 걸리지만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어어 겨우 먹었다 누가 하나 죽었는데? 누가 죽었지? 뭔가 하나 죽었어 아아 이 집 이 집 와이프가 죽었네 이 집 와이프가 죽었어 비비큐 세트 하나 사주고 반값 올리고 아니 안되네 에드와 구신이 있구나 뉴 몬스터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건 못봤어 아니야 지금 죽어서 데몬 올라갔을거야 안올라갔네 뉴 몬스터가 누가 올래나? 제가 어제도 통영에서 치킨을 먹으러 치킨집에 갔더니 서울 치킨이라는 메뉴가 있더군요 서울 치킨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치킨을 약간 어 튀기 약간 매운 치킨이고 떡을 같이 튀겨준대 감자 좀 더 섞어주고 그게 서울 치킨이란 왠지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물론 그 동네에 그런게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걷다가 서울이라고 이름을 붙인거 보니까 서울에서 요즘 그런게 많잖아 소위 말해 수도거리서 어? 어어어어 왔어 잠깐잠깐잠깐잠깐 어? 그냥 갔다 근데 꼬시려고 그랬네 키메라 맞네요 이동에 쪼까놔야되는데 어... 키메라 키메라 자랑했다고요? 네 자랑했습니다 얘네들은 걷는 속도랑 데미지가 괜찮네 이동 속도랑 데미지가 괜찮아 참 누굴 쪼까내지? 야 넌 왜? 야 지금 CEO가 에이 씨요 그럼 안되지 35만 하고 마법병아리 다 쫓아내세요 그래 지금 의미없다 얘네 커플이니까 솔로 먼저 킥아웃 솔로는 나가라 솔로는 받지 않겠다 너도 지금 어 불안해 마법병아리 마법병아리랑 지금 얘랑 약간 데미지 비슷해서 쓰고 있지만 사실은 갈수록 중요한건 탱커류였어 3DTV였니? 왜 3D로 어 그러네 아 그래 3DTV 본다고 자랑하는구나 참 고양이었던거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무슨 뜻이 있진 않네요 종족사천을 다 모으는걸 목표로 하세요 제가 이걸 오래 하시길 바라시는군요 저는 엔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해골전사들 저거 여자가 와야되는데 이거 하트 달고 딱 들어왔으면 좋겠다 잠깐 그럼 5,000원 써 차라리 핫 대답 아 다음번에라도 들어올거면 이 뒤에도 있죠 아아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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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얘 돈 없는데 여자가 돈 내겠지 사실 부인이 들어오는게 그렇게 뭐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닌데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탱커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 고양이들 밀린가? 아 밀리네요 참 3만원 모으기 쉽지 않다 돈을 그냥 개 근데 쾌해야죠 물불 헤헤 엄마밖에 없네 어허 아니 된다 아 얘가 안좋은게 그거야 자꾸 빠져 난 이제 언데드지 슈퍼레인지매직 원거리에서 쓸 수 있는거니까 자꾸 뒤로 빠지는거야 제가 뉴 포니처를 줄 수 있고 이걸 해야되는거잖아 와 이건 지금 안되었네 이 아까전에 그 프린세스 릴리에 이거 써있네 피니쉬 이 퀘스트를 해야지 즙을 늘릴 수 있다고 어림없어 아 별 두개이던 시절이 그립다 이 게임 난이도가 아주 낮지는 않네요 화면할수는 느끼는데 1라운드짜리다 2라운드짜리다 그 고양이 안나오네? 네 조작은 간단한데 이 사실 그래픽도 되게 뭐랄까 아동취향적인 그래픽이지만 게임은 그렇지 않아 상당히 빡세게 해놨어 난이도로 치면 있다고 치면은 그래도 어려움급은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무시움 이런거 나눌 수 있으면 어려움급은 줄 수 있을 것 같아 해적고양이 캣 버글러? 버글러가 뭐지? 여튼 밀리 데미지가 좋고 근데 밀리 데미지는 안 좋은게 맞아야 되니까 마법사들한테는 뭐 나쁘지 않겠네 아 오른쪽 클릭해도 꺼지는구나 이게 집을 한번 둘러볼까요 얘는 30... 얘는 그래도 47급이요 얘 얘는 비록 좀... 들어오는 애가 약하지 뭘 내 기억엔 이름도 왠지 그런거 같아 공격력들은 확실히 얘네가 좋고 얘네가... 얘가 더 좋은데? 아들같은 경우에... 아니 아빠만 하자 기본이니까 44, 41, 37 44, 41, 37 얘가 훨씬... 아니 더 구리네 얘보다 장점이 뭐지 그럼? 빠른거밖에 없나? 이 집이 바빠야되는데? 이 집은 아이가 후난가 후나 이름이? 왔다 딜러 물방 오케이 좋았어 물방 미리 꺼내 미리 꺼내 미리 꺼내 미리 꺼내 지금이랏 그리고 너 줄 꺼냈낏 그렇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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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 아 얘는 못쓰네 좀 더 밀어야되는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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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이 뒤에 마법사 마방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다 빼야되요 핫 핫 핫 핫 핫 핫 나와 그렇지 지금이야 지금이야 그 다음에도 법사 얘는 얘는 괜찮아 괜찮아 얘는 얘 하나만 꺼냅니다 핫 어 이거 막을 수 있을까 이거? 이거 마방이 거진데? 빨리 써서 잡아 빨리 잡아 그냥 빨리 잡아 Handioni 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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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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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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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매라 해짜 으쌰 아 좋았어 이제 바인딩 스펠을 살 수 있어 데코레이션에서 키메라류는 별로였어요 그래 얘 별로 의미 없어 얘는 그래도 공격력이 S급이니까 한 마리도 섞어주면 좋은데 데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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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려면 많이 죽여야돼 막상 또 데몬을 갖다 놓으면은 또 이렇게 안죽이냐 이런 애들이 죽어야 내가 데몬을 또 쓰는데 알 수 없습니다 신났다 신났어 6568? 20000원 아 이거 할 차례네 몽크들이라고 성직자들이야 어.. 이들은 쿵푸를 하는 애들이 오는데 그 대머리들이 오겠구만 지금 물방이 괜찮네요 고 고고고 마방이 문제네 마방이 없네 우리집이 역시 얘밖에 없네 마방이 이제 그린 소울 얘가 제일 마방이 높네 오십.. 오십대 마법병아리 방패 써요 아.. 얘랑 거의 삐까 치는거야 그린 소울 얘는 53 얘는 53 아.. 아.. 방쇠를 야.. 너 장난 아니야? 400원 되고 나가 7원 30원.. 아우 머리야 아우 머리야 7원을 고양이 저거 뭐야 이거 깔짝거려 저거 아아 고양이 다행히 물방은 괜찮네요 자.. 얘부터 꺼내야겠어 1라운드짜린가? 3라운드짜리네 여기서 꺼내고 얘네 꺼내면 딱 되겠네 내려가지마 박살래 될까 사거리가? 아 안되네요 야 여기 휘장났다 니네 야 왜 들어가 너 다 맞아주고 있네 이거 좋았어 역시 고스트구먼 역시 고스트야 아까 데코에 뭐가 생겼다고 하지 않았나? 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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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다 파인딩 스펠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이거를 써주면 일을 열심히 한다는 뜻일까? 가격은 자금없이 2천원 얘네들한테 하면 돈을 내나? 근데 돈을 안 내는 애들한테 2천원을 투자하면 돈을 내나? 거주자들이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될 때 쓰라고 하는 그런 아웃 같은데? 해와 달 해와 달 해와 달이 오고 있어 달은 빡빡일 것 같고 해는 누구야? 퐁 어, 이제 없다 아 큰일 났다 포인 peng 나 Kar business 분비 신 elp beers 고양이 쓰레기네 하트 가기 전에 한 방 맞고 죽었네 이런 데몬이 좋아하나? 토토리 리아입니다 어서오세요 아직은 아니네요 덜 죽었어 아 여왕 모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여왕이 와야되는데 아 너는 그냥 여기 들어가면 좋겠는데 여기다 일단 이걸 박자 어라 샤워가 필요하다고? 해주지 돈을 최대한 많이 뜯고 전체 뒤로 들어왔을텐데 마방을 얘네를 얘네를 올려야될거 같애 그나마 마방 얘네가 쓰니까 올라와 방아쇠가 낫지 좀 앗 그래도 안되네 누굴 봤지 여기다가 3DTV 보고있지 얘네도 이런 두명이나 방수를 못냈어? 아 큰일났네 큰일났어 이 갚긴 갚네요 여기는 어 이거 얼마였지 기억이 안나네 갚아가는거 같은데 큰일났네 아 둘다 큰일났네 돈을 내야되는데 자꾸 방세 밀리면 안되는데 3라운드인가? 성스러운 성취자 어 잠깐잠깐 어 니가 나와야돼 젤라나 모르겠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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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까진 가야돼 너까진 야야야야 니 잼 안되지 가자 너희 잘하고 있어 가자 허접하구만 쉬운 녀석였습니다 쉬운 녀석였습니다 6천 원 2박이 비었다는게 걱정인데 여기 TV만 올려줘도 잘하면은 올 것 같은데 라디오 그거는 상관없고 여왕 잘하면 올 것 같은데 여기 침대를 더블로 일단은 이 정도만 여왕이 올 때가 좋거든요 자 그래서 요님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들어오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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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씨 뭐가 부족했어 아 선풍기 아 건방진 여왕 이번엔 오겠지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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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슬롯머신 하는 소리가 나지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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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나가 여왕을 받겠다 왜 또 여왕 안와 병아리 여왕 오세요 오세요 모텔 모텔이 아닙니다 여긴 어떻게 모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어 다 흩어지세요 단속 떴다 흩어져 흩어져 물리 물리 오케 물리 여기 둘 오케오케 오케 여기 하나 넌 내려오고 너네 둘 지금쯤 꺼내고 합류 합류 그렇지 제가 세운 이 주택에 용사들이 쳐들어오는걸 몬스터들한테 월세를 주고 세를 주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막는거죠 용사들을 하트는 하트뿅뿅은 그래 어 그래 뭐 사랑이라고 합시다 하트니까 여왕이 와야되는데 사랑을 하면 이제 아이가 생기는거지 빨대로 음료수 나눠먹으면 임신하는거잖아 그런겁니다 원래 손잡으면은 드러나는거야 용사 아까전에 들어온 용사 아까 개념스 용사였죠 아 얘네도 걸렀네 월세를 못내네 얘네 저 빚이 뿌는데 아까 식구였던거 같은데 너는 야 너는 한자릿수를 갚아라는구나 2년에 이것도 3단계가 되야되는데 얘네들 몬스터입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이죠 203호의 휴지가 컸어 휴지가 언제 어이구 다 컸네 돈갚아야지 팍팍죽이세요 팍팍죽이란게 뭐야 우리애들을 팍팍죽이라는건가 뭐지 뭐지 야반도주하네 이거 이게 받아야겠다 야 저 다 키워놨더니 저거 비단갖고 도망가네 저거 너 들어와 아 배기 5는 안되는데 아냐 200 들어오고 옮겨놔야겠다 다음번에 들어오자마자 203으로 바꿔버려야지 그렇지 어 잘됐어 아주 그냥 호흡이 척척 맞는구만 모텔 모텔 취급한다고 모스터가 아닙니다 야반도주 때문에 그런가 아 아 이게 어왕 아 이게 어왕이 나오지 여기 다 어? 투자한게 얼만데 저자 한번 하구요 아 이거 또 왔어 또 왔어 퀘스트 하나 하면서 해야겠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 우리 애들을 죽일 수가 없어 안 죽어요 너무 애들이 강력해 우리 애들도 지나가면 꺼낸다 이렇게 어우 이 사람으로 아이들 어디가 아 마방이 훨씬 좋네 얘네가 아 인슨이 너무 소극적인 전툽이다 왜왜왜 왜왜 왜왜 어 이거 너무 비싼가 얘 돈이 없나 코스플레이오 야 돈 못 버니? 유명하지가 않은가 얼마나 적극적인데요 와 맞다 들어와 영입이다 어 어 돈 많이 안내네 허허 무슨 배짱이지 오천원을 투자할까 후테란 없다는 느낌으로 죽이세요 아니 죽이기 아까우니까 애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어떻게 죽이죠 제 자식 같습니다 제 제 주민들입니다 사랑으로 감싸줘야죠 사랑으로 감싸줘야죠